드디어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진출팀이 모두 확정되었으며 NBA 시딩게임스의 MVP로는 만장일치로 데미안 릴라드가 뽑혔습니다. 몬트 윌리엄스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딩게임스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TJ 워렌, 데빈 부커,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사보니스의 이탈로 걱정 가득했던 인디애나의 첫 경기에서 TJ 워렌이 53득점을 하면서 조던 모드로 올렌도 버블을 시작했었고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후로 다시 자신의 평균 스태스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두 시합에서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와 지미 버틀러를 다시 만난 8월 10일 시합에서는 버블 내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이애미와 지미 버틀러를 다시 만날 플레이오프 시리즈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버블 초기 화려하게 팬들의 주목을 받은 TJ 워렌이 사그러들 때쯤 돈치치와 부커의 이름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게 됩니다. 특히 데빈 부커는 피닉스의 연승을 이끌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피닉스를 응원하게 만듭니다. 그는 8경기에서 평균 30.5점을 기록하면서 피닉스의 8연승을 이끌었고 정말 모든 것을 하얗게 불태웠지만 안타깝게도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튼, 부커, 그리고 우브레가 있는 피닉스의 다음 시즌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벤 시몬스는 버블을 일찍 들 수 없어서 부상으로 일찍 떠났고, 그러자 부커는 플레이오프 탈락 확정 후 버블을 나가자마자 바로 켄달 제너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정말 언젠가는 이 동물의 왕국 NBA에 대해서 꼭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몬스와 부커 선수, 버블 박 사랑 대결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버블 내에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TJ 워렌에서 부커로 옮겨가고 있을 때, 우리의 베벌리가 베벌리스러운 일을 하면서 잠자고 있던 릴라드의 릴 장군 모드를 온으로 바꿔버립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NBA도 시즌에는 강하지만 풀옵에서는 평범해지는 선수가 있고, 시즌 중에는 그냥 잘하는 선수였다가 풀옵만 되면 가장 상대하기 싫은 매치업이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고난 래퍼 기질이 있는 보통 때는 A급 선수지만 자극을 받거나 분노를 하면 무적 릴 장군 모드가 켜진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NBA 이야기, 누가 릴 장군을 깨워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에서 농구 이야기를 한 달펜입니다. 자, NBA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배경 설명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일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휴스턴과 포틀랜드의 6차전 종료를 0.9초 남기고 휴스턴이 98대 96으로 앞서고 있었고 0.9초만 잘 막으면 시리즈를 3대3으로 만들고 휴스턴으로 돌아가서 7차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캐치 앤 슛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코트 아래에서는 릴라드와 모이를 파슨스와 베벌리가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릴라드를 마크하던 파슨스 못지않게 베벌리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여차하면 모이를 벌이고 릴라드를 더블팀에서 0.9초 안에 그가 슛을 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유명하죠. 휴스턴이 울리자 릴라드가 빠르게 돌아나와 패스를 받았고, 파슨스와 베벌리는 이미 릴라드를 놓쳤습니다. 릴라드가 멋진 페이드어웨이 3점을 던졌고, 종료 버저와 함께 공은 깔끔하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포틀랜드가 14년 만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통과하는 순간이었고, 포틀랜드의 중심이 알드리지에서 릴라드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임타임의 탄생이었습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이 장면을 코트 한가운데서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3일, 포틀랜드와 OKC 썬더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 시리즈는 포틀랜드가 3대1로 앞서 있었으며, 15.7초를 남기고 릴라드가 공을 잡습니다. 경기는 115대 115 동점, 그리고 운명처럼 릴라드 앞에는 폴 조지가 있었습니다. 폴 조지는 훌륭한 수비수이지만, 30피트 이상의 길이에서 슛 성공률은 16%라는 것을 인지하고, 30피트 지점을 수비지점으로 삼고 자세를 잡고 있었으며, 릴라드는 거리를 둔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5초 이하가 되면 가까이 올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 조지가 미처 다하지 못한 예습은, 이 시즌, 릴라드는 30피트 이상의 거리에서 12번 슛 치도를 해서 8번을 성공시키며, 66.7%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릴라드는 애초부터 가까이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못 넣으면 연장해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초대에 들어서자 릴라드는 스텝백을 하면서 슛 자세를 잡고, 아차 싶었던 폴 조지는 막기 위해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릴라드는 멋지게 폴 조지와 OKC 선수단의 바이바이 세레모니를 선사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버저비터와 함께 시리즈를 끝낸, 워크오프 버저비터는 총 6번 나왔습니다. 1986년에 휴스턴의 랄프 샘슨이 레이컬스를 상대로 기록한 것이 첫번째이고, 그 유명한 조던의 1989년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한 클러치가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는 1997년에 유타 제즈의 존 스닥턴이 휴스턴을 상대로 기록한 버저비터 3점입니다. 그리고 17년동안 나오지 않던 워크오프 버저비터는 2014년 릴라드가 휴스턴을 상대로 역대 네번째 기록을 세웁니다. 2019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무려 2개의 워크오프 버저비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릴라드가 오케씨를 상대로 기록한 것과, 그 유명한 카와이 레나드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기록한 슛입니다. 릴라드는 역대 6번의 워크오프 중 2개를 기록했고, 폴 조지와 패트릭 베벌리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선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플레이오프 탈락 후 폴 조지는 포스트게임 인터뷰에서 배드샷이란 단어를 반복했고, 릴라드는 이를 리트윗해 LOL 이라고 적으면서 폴 조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8월 8일 열린 올랜드 버블 경기에서 18.6초를 남기고, 클리퍼스가 1점 앞선 상황에서 릴라드가 자유투 2개를 얻습니다. 커리어 자유투 성공률이 88.9%인 릴라드가, 둘 중 하나만 넣어도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웬일인지 릴라드는 2개 모두 놓칩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릴라드가 자유투를 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비매너를 보여줬으며, 슛이 실패하자 배를 잡고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종료 10초를 남기고 릴라드가 다시 3점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시합은 그렇게 122대 117, 클리퍼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클리퍼스에게는 승패가 상관없는 시합이었지만, 포틀랜드는 꼭 이겨야 했던 시합이었기에 뼈아픈 패배였으며, 베벌리는 과장된 리액션으로 계속해서 릴라드의 신기를 건드립니다. 포스트캠 인터뷰에서 중계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릴라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를 의식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베벌리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휴스턴에 있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아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폴 조지 또한 작년에 제가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행동이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저에 대한 경혜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가 나가자 패트릭 베벌리가 즉각 반응합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칸쿤 온 쓰리라고 올리며 릴라드를 조롱합니다. 칸쿤은 멕시코의 유명한 휴양지이며, 3은 포틀랜드가 3경기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너네는 3경기만 하고 집에 갈 거다. 3경기 후에는 칸쿤이나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폴 조지도 참전합니다. 올해는 너가 집에 가는구나 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을 올렸고, 저는 리스펙트를 릴라드의 인터뷰에서는 존경보다는 경혜나 두려움으로 해석했지만, 이 경우에는 조롱의 의미로 존경한다고 쓴 것 같습니다. 릴라드는 여기에 그래 열심히 노력할 생각 없이 그렇게 계속 팀이나 옮겨라 멍청이더라 라고 응답합니다. 클리퍼스는 올해 우승후보이고 챔피언이 챔스이니 여기서 A만 U로 바꿔서 첨스를 만들어서 조롱한 것인데 역시 래퍼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갑자기 폴 조지가 흥분해서 내가 잘나갈 때는 너보다 더 잘나갔었어. 데임 타임은 이제 끝이야! 라는 글을 올리더니, 곧 6번이나 수술을 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자신은 그런 고통에도 불평 없이 코트에서 증명하기를 원하며 신께 기도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래퍼 데임이 답했습니다. 이 전쟁은 패트릭 베벌리의 침묵과 폴 조지의 사과로 일단락됩니다. 래퍼를 이기기는 힘들다는 걸 이들은 왜 몰랐을까요? 이들이 자극한 릴라드는 릴 장군 모드가 켜지게 되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 후 릴라드는 3경기에서 평균 56득점, 어시스트 7.5개, 야투 성공률 55%, 3점 성공률 44.8%,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 97.1%를 기록하면서, 결국 포틀랜드를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킵니다. 특히 바로 다음 경기인 델러스전에서는, 자유투 18개를 던져서 18개를 모두 넣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61득점에 성공합니다. NBA 역사상 60득점 이상을 2번 이상한 선수는 모두 6명 뿐이며, 그 중에서 한 시즌에 60득점 경기 3번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단 2명 뿐입니다. 포틀랜드 팬들은 패트릭 베벌리와 폴 조지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찾아가, 릴 장군 모드를 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둘은 현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릴라드는 올렌도 버블씨드 만장일치 MVP에 선정된 소감으로, 사실은 데빈 부커가 받았어야 했지만, 내가 받았다. 나라면 부커에게 주었을 거다. 라고 밝히며 멋진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토론토 팬인 저도 레이컬스와 포틀랜드의 대결이 정말 기대됩니다. 플레이오프가 드디어 다시 시작됐는데요. 저는 동부 1라운드 예상과 서부 1라운드 예상, 그리고 흥분한 김에 멜로, 어디서 오렌지 향이 나지 않아요? 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